일본 서쪽 국경지역 고토열도에서 가장 큰 섬인 후쿠의 섬에는 드론 배송 전문기업 소라 이이나가 있습니다. 소라 이이나가 운영하는 드론은 미국 유니콘 기업 집 라인이 개발한 제품입니다. 집 라인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부부의 자성기부단체인 빌 머린다 재단이 투자한 회사로 유명합니다. 일본어로 하늘 참 좋구나 라는 뜻인 소라 이이나는 집 라인의 첫 번째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집 라인의 드론은 바퀴가 없어서 배송지점에 이착륙이 불가능합니다. 해발 30m 상공에서 배송품을 투하하고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이착륙을 반복하지 않는 덕분에 시속 100km로 반경 80km를 운항할 수 있습니다. 고토 열도 전역을 배송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비행기나 배가 못 뜨는 악천후에도 운항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강우량 50mm 초속 14m의 강풍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태풍이 고토 열도를 직격하는 일주일 정도를 제외하면 1년 내내 배송이 가능합니다. 미리 설정된 비행항로로 드론이 자동으로 오고 갑니다. 바람 방향과 강도에 따라서 투하 시점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원하는 지점 반경 10m 안에 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투하 성공률은 98%입니다. 배송을 담당하는 건 충격 흡수제가 들어간 가로 세로 50cm, 높이 20cm의 종이박스입니다. 이 박스에는 작은 낙하산이 달려있습니다. 박스에는 최대 1.5kg까지 물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30m 높이에서 떨어뜨린 종이박스가 멀쩡할까 싶잖아요? 그런데 유리병과 달걀도 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약품 배송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동시에 드론 4개를 띄워서 4kg까지 배송할 수 있습니다. 드론 배송은 지난해 검증 실험을 거쳐서 올해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고토열도 주변의 작은 섬들에 흩어져 있는 진료소에 약품을 공급하는 B2B 서비스가 올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상자 1개를 배송하는 비용은 1,000엔, 우리 돈으로 만 원 정도입니다. 실험을 넘어서 이제는 이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시의 도쿄나무에서는 작년부터 초진을 포함해서 완전히 자율화한 일본의 원격 의료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10년 넘게 제한적인 원격의료를 실시한 노하우가 쌓인 결과 이동식 원격의료라는 형태도 등장했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IT기계의 서툰 산간지역과 낙도의 고령자를 위해서 원격의료가 진화한 형태였습니다. 이동식 원격의료를 완결짓는 수단이 드론을 활용한 의약품 배송입니다. 드론 약품 배송이 실현되면 일본의 시골이나 도서지역 주민들은 일부러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진료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집 마당에서 처방받은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섬이 많은 일본의 지형적인 한계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토열도는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후쿠의 섬과 인구 수십명에서 수천명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후쿠의 섬은 항구와 공항이 있고 면적도 꽤 넓어서 교통여건이 괜찮지만 다른 지역은 낚시배 수준의 작은 배에 통행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객선 운항을 늘리거나 다리를 놓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남은 선택지가 드론이었습니다. 고토열도에서 가장 북쪽의 섬 신카미 고토의 마을 아라카와까지 가려면 배와 차를 갈아타고 2시간 30분이 걸립니다. 드론을 활용하면 50분 만에 의약품을 나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IT에 의료 서비스를 접목한 원격의료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도 여전히 많습니다. 디지털 후진국이란 오명을 들을 정도로 부실한 디지털 인프라가 역시 최대 장애물입니다. 2021년 4월 기준 원격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17% 온라인으로 처방전까지 발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0.6%에 그쳤습니다. 정보통신기술 RCT에 대한 진입장벽 때문에 70세 이상 이용자 비율은 4%에 그쳤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온라인 결제는 도저히 무리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일본의 고령자 대부분은 현금만 쓰니까요. 고토시를 비롯한 일본 7개 기초지자체가 올해 1월부터 이동식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2개월에 한 번씩 고혈압약을 처방을 받는데요. 일이 정말 바쁜 날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원격의료로 약을 타지만 나머지는 병원을 갑니다. 왜냐하면 앱사용 수수료 330엔 원격진료를 한 번 받는데 880엔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에 더해서 변화에 더딘 일본인들의 의식도 한몫합니다. 최근 들어서 원격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증가율이 오히려 둔화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방역을 위한 행동 제한이 없어지면서 병원 가기가 자유로워지니까 하던 대로 병원에 가서 기다릴래? 한 환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규제도 무시를 못하겠죠. 원격의료의 최종 버전인 드론 처방약 배송은 두 가지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현재 일본 법률상 드론은 인간의 거주지 위를 비행하지 못하고 개인 소비자에게 처방약을 배송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소라이이나는 운송 경로를 해상과 항구로만 짜고 있고 약품을 병원과 약국에만 배송합니다. 내륙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은 드론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안전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법입니다만 원격의료의 완성을 위해서는 뛰어넘어야 하는 규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원격의료의 벽을 일본에서는 대기업들이 나서서 허물고 있다는 게 주목할 만합니다. 올해 1월 23일부터 나가사키형 고토시와 나가노현 이나시 등 7개 지역에서 이동식 원격의료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는 모네테크놀로지라는 모빌리티 전문 스타트업입니다. 이 회사는 도요타 자동차와 소프트뱅크 그룹이 2018년 공동으로 설립했습니다. 소라 이이나 역시 도요타 자동차 계열 종합상사인 도요타 통상이 100% 출자한 회사입니다. 스카이링크라는 회사도 드론을 이용한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스카이링크는 일본 최대 항공사인 ANA의 사내 벤처기업입니다.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인 엔티티 도코모와 대형 제약사인 다케다 제약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나 대기업 내 벤처기업이 원격의료를 주도하니까 인프라 개선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기업 덕분에 규제 완화도 훨씬 수월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드론의 거주지 상공 비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도쿄나우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격의료는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과 제도의 도입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걸 환영할 사람은 없죠. 대세니까 무조건 따라라. 잘 버는 쪽이 희생하고 양보하라는 것은 일종의 폭력일 겁니다. 일본은 일을 진행할 때 속도가 느린 대신 다양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나라잖아요. 기술 혁신의 시대에 일본이 경쟁국에 뒤처지게 된 원인이기도 하지만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과정은 우리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이상의 검증을 거치면서 의사들의 반대를 줄여나가는 한편 도입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가토 타코미 모네 테크놀로지 실장에 따르면 일본 의사회에서 처음에 가장 우려한 건 아마존 케어나 텔레닥처럼 미국식 원격의료가 도입되는 것이었습니다. 도쿄의 대형병원 의사가 고토열대 환자들을 전부 빼앗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일본은 날선 대립을 피하는 특유의 융합의 문화를 원격의료 도입에서도 발휘했습니다. 일단 지역의료기관이 지역 환자를 돌보는 네트워크를 정착을 시켜서 공급 측면, 즉 의료진의 양극화를 최소화했습니다. 사실 이건 광역지자체마다 다른 진료기록 공유 시스템의 영향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지역마다 특색이 강한 이런 문화를 절대로 무시를 못할 겁니다. 법적으로는 초진부터 가능하지만 원격의료서비스 회사들도 시작은 일단 먼저 의료진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시라고 유도를 합니다. 3회당 1회는 대면 진료를 받으세요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좀 느리더라도 부작용을 줄이는 일본의 이런 차근차근 접근법은 붕괴 위기에 처한 한국의 지역의료서비스 문제도 참고할 만합니다. 나가사키 의대 낙도의료연구소장이 마에다 선생님께 한국의 지역공공의료원이 연봉을 3억, 4억 원씩 제시를 해도 의사를 못 구해서 난리다라는 얘기를 들려드렸더니요. 왜 지자체가 의사를 고용하려 애를 쓰냐 라고 의아해 하더라고요. 마에다 선생님이 소장으로 있는 나가사키 의대 낙도의료연구소는 나가사키 현과 고토시가 비용을 부담해서 2004년 나가사키 의대의 낙도의료연구 강좌를 개설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현재는 나가사키 의대 의료진 4명이 고토열도에 상주를 합니다. 나가사키 의대생은 재학기간 중에 최소 2개월 이상 이곳에서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낙도를 경험한 의대생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은 낙도의료연구소를 지원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의료연구의 측면에서 낙도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섬 사람들은 육지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동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학조사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또 병이 돌았을 때 어떤 약을 쓰는 게 효과적인지도 즉각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가사키 의대와 고토시에이란 모델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일본 정부는 가고시마 등 섬이 많은 다른 광역지자체에도 같은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연구는 대학의 존재 이유인 만큼 지자체가 거액을 들여서 의사를 고용하지 말고 대학을 끌어들이라라는 게 마이다 소장의 조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나우의 정혜연 특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